조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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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롱 친구야? 친구야? 응 너 친구 아니야? 좋아하는 거 같아 그렇지? 좋아한다는 게 그냥 서로 믿는 거 아니겠어? 배가 빵빵하게 부르니까 그때 아는 거지 우리들의 귀염둥이? 이제 귀염둥이인데 그 애기들이 문제인 거죠 딱 쳐고 나가 순식간에 넘어지면 반은 골절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끌려가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 70이 되다 보니까 저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지 이쁘지만 버겁다 바보 2019 2019 2018